정글 삐뽀 상대로 갈게요 들어가자 가보자 와우 아주 좋아요 승전보를 들었구나 트타가 아니 승전보 트타 좀 귀하네 나이스 야 잠깐만 우리 같이 들어갔는데 아니 이거 트타 죽 아휴 아깝다 이거는 살짝 우리 커뮤니케이션의 미스였다 까비 인생 최고의 파티가 됐어 나이스 브라보 나이스 브라보 공격 나이스 브라보! 라이즈가 조금 빡세긴 하겠다 진짜 말렸네요 미드 2렙 차이다가 CS 50개 차이가 나네 미드 2렙 차이가 나네 야 근데 이거는 텔을 왜.. 뭐야 야 텔이 왜 쿨이야 아니 씨 버그 존맛 야 이거 게임 같다 큰일났는데? 단점 질려고 접촉하게 만들어졌어 접촉하게 만들어졌어 진거 같죠? 음 진거 같다 이거는 라이즈가 너무 잘했다 그나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드래곤 4스텝? descontrol 진거 같다 진거 같다 가상 진간 아 진게 잘 진거 같다 아쉽네 이거 다 잡았던 게임인데 미드가 너무 말렸다 쟤네가 한 번만 던져주면 우리가 다시 가져올 수 있긴 한데 그냥 질러? 그냥 에라 모르겠다 바론? 겨울 수 있잖아 야 야 이러면 또 몰라 우리 우리 이번에 골드 많이 가져왔어 트타 갑자기 삼고 트타 갑자기 아이템 개떡상 어 트타가 제압골드 다 먹고 트패도 먹어서 트패도 이제 템 어느정도 복구하겠다 와 농담하지마 다행이다 야 이거 자 이거 먹자 야 나 진짜 잘 싸웠는데 나 근데 나 조냐 켜진줄 알고 손 놓고 있었어 아하하 야 이거 가능하니? 아유 까비 야 바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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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많이 따라왔어 이제 우리가 실수만 안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상대방이 유미라 가지고 피들 쪽 잘 못 봐줘요 그래서 내가 시야잡기가 너무 편해 아 아 야 근데 그나마 다행이다 나 혼자만 죽은 거면 괜찮지 야 제리 여깄다 야 제리 여깄다 끝나나? 끝나 끝나진 않겠다 어 10초 아 제제 이걸 이기네 와 나 솔직히 반 이상은 포기였을긴 했었어 이걸 왜 이김 와 근데 특패 딜렁은 좀 레전드긴 하네 특패가 좀 많이 말렸네 라이즈가 한 번 던져준 게 진짜 컸어요 제압골드를 트타가 먹은 거 어디가 시발점이냐면 보여줄게 바론 전이었으니까 한 이쯤? 여기다 여기가 시발점이었지 자 제가 이렇게 돌아서 가요 여기 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와드가 있잖아 이거는 소소한 팁입니다 피들이 여기 걸어와서 와드로 여기 시야를 초반에 지우잖아 그럼 이제 이게 상대편 시점이에요 이게 딱 이렇게 없어져 나 지금 여기서 궁 쓰고 있어 여기서부터 역전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결론은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재재 테스트 테스트 감사합니다.